WWDC 핵심이 뭔가 짚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애플의 AI가 나온다. 엄청난 기대를 받았는데 일단 먼저 시리 하면 조금 멍청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똑똑해졌습니다. 외관부터 달라졌어요. 시리 버튼을 누르면 일단 이렇게 주위가 싹 빛나면서 시리가 듣고 있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말을 한 번 접니다. 해변이 아니고 숲인 거예요. 그래서 뮤얼 우드 라고 바꿨는데 맥락을 다 이해하고 뮤얼 우즈의 날씨를 알려주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러운 대화 가능하다. 그리고 컨벌세이셔널 컨텍스트 즉 맥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전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데어라고 되어 있죠. Create an event for a hike there. 그럼 데어가 어딜까? 그 우즈를 의미하겠죠. 뮤얼 우즈. 그거를 이해하고 캘린더에 뮤얼 우즈라고 등록을 해줬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시리한테 말로 꼭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Type to Siri라는 게 추가돼서 채팅으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의 매뉴얼을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약 메시지 보내는 법을 알려줘 라고 하니까 가이드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가이드에 대한 건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On Screen Awareness라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현재 스크린에서 보고 있는 걸 기반으로 답변도 줍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문자 내역 중에 여기 주소를 말했어요. 그래서 이 주소를 이 사람 연락처에 추가를 해줘라고 시리한테 시키면은 보고 있는 이 화면을 기반으로 주소를 추출해가지고 저장을 해줍니다. 주소를 저장해준 걸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보고 있는 화면 기반의 정보를 가져와서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In App Action이 가능합니다. 앱에서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앱 속의 기능을 시리를 통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핑크 코트를 입고 있는 스테이씨의 사진을 보여줘! 라고 복잡한 질문을 했죠. 사진 앱이랑 연동해가지고 핑크 코트가 있는 거를 검색을 해서 찾아줍니다. 보정하는 것도 팝하게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보정도 알아서 해주죠. 이제 사진 앱 안에 있는 보정 기능 이런 것도 시리랑 연동이 돼가지고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이랑 스테이씨의 정보랑 노트에 기록을 해줘! 라고 하니까 노트 앱을 자동으로 열어가지고 사진을 같이 결합해줍니다. 이런 다양한 앱 간의 연동까지도 가능해요. 엄청나죠? 앱 인텐트라는 걸 기반으로 이제 시리가 그 액션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공식 앱 뿐만 아니라 앱 인텐트 API라는 걸 제공합니다.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내가 만든 앱이나 서드 파티 앱에서도 시리가 쓸 수 있는 액션을 정해놓아서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비트코인 앱을 만들었다. 여기에 이제 매수 매도라는 기능을 앱 인텐트 API로 만들었다. 그러면 시리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앱으로 들어와서 매수도 해주고 매도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API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걸 넣기만 하면 되겠죠. 굉장히 시리로 다양한 앱들을 조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시리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퍼스널 컨텍스트를 이해합니다. 이메일, 텍스트 아니면 쉐어드 노트 이런 데에 있는 정보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운전면허증 정보를 찾아가지고 추가하는 것도 된다고 합니다. 폰 안에 있는 웬만한 정보들을 다 깨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줍니다. 공항에서 우리 엄마를 픽업하려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언제 비행기에서 내려? 이런 정보를 뒤져가지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메일로 엄마가 항공편 정보를 준 게 있으면 그거를 찾아가지고 엄마가 언제 내리는지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내 이메일 중에서 엄마가 보낸 이 플라이트가 이번에 내가 모시러 갈 그 플라이트인지도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런치 플랜에 대해서도 물어봐도 여기 문자 메시지에서 대화 내역을 추출해내요. 그래서 문자 내역, 이메일 이런 거를 싹 다 가지고 있어서 이거 기반으로 대화를 하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도 앱까지 연동해가지고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알아서 시간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근데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아키텍처를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온디바이스로 기본적으로는 일단 돌아가고요. A17 프로 아이폰 15 프로 이상부터 이제 쓸 수 있고 온디바이스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온디바이스로 쓰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큰 작업의 경우에 어떻게 하냐.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올리긴 올리되 굉장히 보안을 잘 신경 썼다는 거겠죠. 나만 쓸 수 있는 공간이라 이거는 유출이 안 된다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개인정보 가져가는 거에 이름이 시멘틱 인덱스라고 합니다. 시멘틱 인덱스. 사진부터 일정 PDF 모든 내역들을 시멘틱 인덱스를 통해서 레그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정보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올려서 처리를 하겠다.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시리랑 채찌비티랑 결합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고 기사들에서도 이미 나왔었는데 어떤 식으로 결합했냐. 이렇게 질문을 날리면 시리가 갖고 있는 지능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싶은 거는 질문 창을 띄워줍니다. 채찌피티한테 시켜서 이거 답변 얻어줄까? 라고 했을 때 채찌피티를 한 번 더 거쳐서 답변이 와서 주게 됩니다. 슬렘 알레를 이제 유저한테 결정할 수 있게 권한을 줬습니다. 이렇게 통합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진 전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진이 있는 상태에서 온스크린 기반으로 질문을 하니까 채찌피티한테 이 그림을 전송해도 괜찮아? 라고 물어봐서 답변을 얻어오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를 맥OS 안에서 쓸 때도 채찌피티랑 연동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맥OS 안에서 팝업을 띄워서 바로 채찌피티한테 어떤 글을 써줘라고 명령을 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이미지 생성까지도 가능합니다. 채찌피티랑 일단 기본적으로 계정 생성 없이도 일단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찌피티 구독자의 경우에는 커넥트 유얼 아카운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에는 페이드 피처니까 유료 계정을 연동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맥OS 전반에 들어간 기능 어떤 게 있었냐. 라이팅 툴들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리라이트 기능이 있으면 대충 쫙 써놓고 좀 보완하고 싶은데 하면 애플의 AI가 이걸 보완을 해줍니다. 마우스 우클릭해놓고 이거 누르니까 바꿔주죠. 이런 리라이트 기능이 추가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모지를 AI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젠모지라고 해서 나왔는데 예전에 제가 뉴스할 때도 종종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반 분들이 따로 만드는 이런 서비스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애플에서 공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대로 그냥 이미지를 만들고 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게 출시가 됐는데요. 온디바이스로 돌아간다고 해요. 프롬트를 완벽하게 쓰지 않아도 키워드들만 잘 선택을 해도 생성될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선셋, 브루클린, 디너파티, 루프탑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죠. 데모만 봐서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로도 꽤 빠르게 이렇게 동작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 없이도 이런 이미지 생성이 가능한 거니까. 근데 되게 또 놀라운 거는 이런 기능을 애플 기본 앱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API를 제공해요. 굳이 별도의 모델을 다운받고 이러지 않아도 이제는 그냥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API를 이용해서 갔다가 쓸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좀 개발자분들에게 괜찮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원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스케치한 게 있으면 이렇게 스케치까지 반영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빈 공간에 주변에 있는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해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사람들 지워주는 기능 있죠. 이런 기능이 또 들어왔습니다. 클린업 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이름은 사람들 지정해가지고 네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이랑 영상 검색하는 거 AI 기반의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야 스케이트보딩 인어 타이다이 셔츠 하니까 스케이트보딩 하는 장면들을 쭉 찾아준 걸 볼 수가 있죠. 얼굴에 스티커 붙은 거 이런 것도 이해하고 그런 사진들을 찾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노트 앱에서 음성 녹음 그리고 텍스트 전사 그리고 이거에 대한 요약이 된다고 하고요. 통화 녹음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녹음을 하게 되면 상호간에 표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통화 내용들이 다 스크립트로 이렇게 써지죠. 이거를 요약도 해줍니다. 이런 기능이 이제 드디어 애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플의 인텔리전스 좀 주요했던 거 쭉 짚어봤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외에도 AI 기능들이 곳곳에 좀 들어간 게 있거든요. 아이패드 굉장히 좀 신기한 게 나왔습니다. 계산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게 되냐 이렇게 숫자 쓴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96 곱하기 28은 이렇게 손글씨를 인식하고 계산해서 결과를 줍니다. 그리고 숫자 이렇게 나열된 것도 이렇게 줄만 그으면 합계가 해서 여기 아래 나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것도 돼요. 복잡한 수식과 변수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걸 다 인식해가지고 요 수식을 계산을 해줍니다. 는 쓰자마자 바로 나와버렸죠. 또 어떤 게 되냐 스마트 스크립트 이게 어떤 거냐 글씨체를 교정해주는 기능입니다. 글씨체가 바뀝니다. 싹 바뀝니다. 대충 막 휘갈겨 써도 내 글씨체를 인식하고 그거에 맞게 모양을 바꿔줘요. 이렇게 고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이렇게 스펠링 교정도 해주고요. 이렇게 폰트 미는 거 거의 내 손글씨가 폰트가 새로 만들어진 느낌처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라락 하면 지워주는 것까지도 해주고요. 지우고 붙여주고 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AI 기능은 아닌데 활용할 여지가 많은 기능이 아이폰 미러링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맥에 아이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게임도 되고 그다음에 AI 기능이 사파리 브라우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파리 브라우저 안에서 하이라이트라는 기능이 제공되는데 주요 정보를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서머리 요약도 해주고요. 이제 사파리 브라우저 안에도 내장 AI 기능이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복잡한 사이트 있잖아요. 광고도 많고 다른 기사도 많고 막 이거를 깔끔하게 이제 원하는 딱 그 핵심 정보만 쫙 보여주고 요약도 해줍니다. 그다음에 비전OS2가 나왔는데 원래 이제 3D 카메라로 보통 찍어야 이제 입체적인 사진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AI를 써서 평면 카메라로 찍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3D 이미지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 AI가 이렇게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핵심은 애플 인텔리전스인 것 같고요. 얼마나 잘 적용될지는 실이 업그레이드해가지고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앱 인댄트 API가 얼마나 많은 앱들에 이제 적용이 될까 그게 되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 총평은 그건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애플이 자체 보유한 데이터가 너무 많잖아요. 이메일, 메시지 그리고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하니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에게 맞춤화된 어떤 답변을 준다라는 그 점은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